박수 박수 이 마을도 막 엽 안팎의 뼈에 월요일 날이 도망가서 흥믄이 가짓네 안팎은 영원 무형을 잘 죽일 아무것도 없었고 월요일 지금 여기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월요일 이렇게 오시면요 고기 넘치네 당장 사랑 드시고 간신주시네 요년이 있을 곳들과를 고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기 넘치게 고기 넘치고 고기 넘치고 여기가 내 눈에 맺혀 놓고 안아다시지 않아 새우고게 고로미 숨어 걸어주고 어리워 아는 거 적은 너의 그 말 너 안아주지 않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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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나 죽을 때 알았을 때 얼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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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없니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지도 모르고 가랭이를 오보리라고 그러고 신문도 고추가 안 쓴다고 그러고 안 보인다면서 정말 죄송해요 고추가 안 쓴다고 그러고